네, 95장입니다.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아기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탄생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세 베렘 헤매나신 주 영광 돌려 보내세 베렘 헤매나신 주 전사 노래하는 주 전사 노래하는 주 네, 한 일정만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이 발음이 안 돼요. 그 다음 주에 만나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